고기, 고기, 고기 놀라지, 놀라지 야, 이 국물이랑 고기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으면 뭐지? 포테이토숲인 줄 알았는데... 아메리카나 스타를 생각하는 거죠. 진짜 포테이토이... 포테이토이 소프트였어요. 우리 포테이토이 왜요? 다 먹었을 때 포테이토이 어디에 있었어요. 감자탕 먹었어요. 하지만 충격받았어요. 왜요? 감자탕... 많은 감자 없어요. 아 그 감자가 그 감자가 아닌데 다른 감자 다른 감자가 그 감자탕에 이 감자가 포테이토가 아니래요. 나도 포테이토인 줄 알았는데 돼지 등뼈에 척수 그 부위를 감자라고 용어가 따로 있어요. 외국인이 많이 헷갈려요. 실제로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. 한국인 중에서도 맞아요. 네 맞아요. 스테파니한테 혼나겠는데 바로. 거기에 포테이토는? 포테이토. 아 어떡해. This is.. this is like.. there's like meat and like mushrooms. Okay, definitely see.. mushrooms, like.. Mushrooms.. Ok, definitely.. MUSHROOM.. 난 뭐지? cap.. cabb... cabbage So are these like.. 이렇게.. dump things? Like.. yeah I guess so. Ah the meat is so denselyっ 아.. 내 bone Huh? There's bone in here. I bet you there are some sort of.. I'll get down to it. 포테이토 점플링 계속 뭐가 감자가 감자가 감자 사나님 여기요 지금 잘못 나온 건 줄 아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자탕 포테이토 왜 감자 없어요 감자가요 이 감자탕은 뼈 자체가 감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꼭 감자가 들어 있어서 감자탕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뼈 속에 있는 골 뼈 골이 감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자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